자 유명인들의 이상한 성적 취향에 대해서 나랑 좀 잘 만들 수도 있었겠는데 이상해이네 걔네들이랑 딱 맞네 어 그렇네 진짜 속고감 좋았겠네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여 오윤혜입니다 네 설 연휴에는 오랫동안 못 봤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우리의 오빠 오빠 오라버니 진정한 오라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썸킴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말 가족 같은 사람이죠 가족 같은 사람이잖아 진짜 예를 들자면 오윤혜씨 와서 가족 중에 포지션이 있잖아요 마치 사촌 동생 같다든지 이런 걸 포지셔닝을 한다면 정말 이런 자세 포지션이 아니라 관계 포지션 관계 설정을 해본다면 저는 누가 어울립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싸울 때는 가족이 더 박 터지게 싸워요 맞아 맞아 더 막말하면서 형제끼리 저기 유산 분배하는 거 그럼요 재판장 가면은 얘기도 안해 형 보고 무슨 무슨 씨라고 해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일반인도 싸울 때 보고 강단히 싸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동생이랑 머리카락 잡고 싸우거든요 신동생이랑? 네 재산 때문에? 그러고 싶어요 진짜 재산 때문에 더 격하게 싸운다 그럼 누구랑 더 격하게 싸우고 싶습니까? 글쎄요 처일 수도 있어요 우윤혜씨가 처는 안 싸우지 도장 찍으면 되는데 찍지 마 왜 도장을 왜 찍어? 너랑 해야지 찍는데 도장이랑 찍으시게 해?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혼은 떠나서 한 번이면 되지 졸혼 제도는 우리가 도입을 해야 돼 졸혼 저도 찬성합니다 운전면허도 5년인가 10년이지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데 결혼 이거 뭐 한 사람이랑 꾸준히 평생 산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는 싫다는 거 어떤 거 빨리 포지셔닝 해봐요 처는 솔직히 말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 가서 도장 찍으면 끝이야 바로 남남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 형제들 형제들 특히 형제는 괜찮지만 한 다리 건넌 사촌들이랑 삼촌 이쪽에서 한 번 박 터지면 이제 이대로 쌍용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남보고 명절 때 우리는 근데 좋은 쪽으로 우리 둘을 가족 중에 어떤 포지셔닝으로 하면 절대 싫은가 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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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수에 해야겠네 이놈의 자신 아 엄마로 아 엄마로 키가 이렇게 컸구나 그렇구나 저는 약간 모성애가 느껴집니까 저에게는 작은 엄마 아 엄마로 아 엄마로 이놈이 아니요 아니요 설날 때 네 설날 때 전 부쳐요? 안 부치죠 안 부치죠 안 부친다 저녁이 아 부치죠 저는 안 부칩니다 부쳐야죠 왜 왜 왜 막아 먹으려면 내가 저희는 그냥 이제 원래는 어머니께서 저는 부치셨는데 이제는 이제 삽니다 사서 그냥 딱 한 2만원어치 사가지고 딱 올려놓고 왜냐면 잘 안 먹더라고 저는 안 먹는 걸 떠나가지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특히 이제 설날에 제사상이라든지 차례상에 전 올리는 거는 쌍놈들이에요 아 왜 진짜 잘 됐다 이 방송 이거 설날 때 보고 계시는 분들 딱 올렸어 지금 딱 올렸어 전 부치시던 분들 잠깐 웃으세요 잠깐 스탑 스탑 너도 맡아요 시어머니가 전 부치라고 하면 물어보세요 웃으면서 절대로 약간 찡그리시면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이 집은 그 전 부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집은 쌍놈 집안인데 족보 사셨나봐요 어머니 호호 하시라니까 그러면 전 날아와요 인연이 이러면서 아니 반박을 해보라고 시엄마 여기 돼서 아니 예 무슨 소리니 우린 양반집이다 전을 부쳐야지 명절에는 다섯 가지 이상 자 일단은 저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양반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올리는 거는 유교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노비라든지 평민들은 유교 제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등 상관없습니다 이 제사라든지 차려 올리는 거는 유교를 그 신봉하는 양반들 문화에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조선 인구 전체의 양반이 20% 밖에 안 됐어요 생각보다 많다 근데 넓게 봤어 넓게 봤어 20% 나머지 80%는 제사와 차례와는 상관이 없는 일반 평민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조선 후기를 가면서 거의 80-90%가 양반이 되어버렸어요 다 사들이잖아 이때 족보를 평민들이랑 노비들도 네 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 있는 노비들이 생겨난 거야 오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슬슬 사요 네 진짜 부자들은 이거 나 남대문 시장에서 3,000원짜리 산 거다 멋있지 안 꾸려 해요 진짜 부자들은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졸부들은 여기 폴로 이만한 거랑 폴로? 티내야지 벤치마크 2개 꼽고 다니고 네 티내야지 티내야지 티내야 되니까 이 쌍놈 출신들이 족보를 샀어요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샀던 족보가 김혜김씨 정말 흔한 성이잖아 나도 하나 슬쩍 거기 얹어도 피 안 나는 거 김혜김씨 밀양박씨 이런 오 그 김선영씨? 무슨 김씨죠? 전 광산김씨에요 되게 드물어 아 그래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샀던게 전주희씨 아 그래요? 전주희씨 대부분이지 조선왕조 왕실이잖아 우리 남편도 광산김씨인데 뭐야? 야 광산김씨 양반 최고 양반이야 어머니 그럼 넌 점 붙여야겠다 이번에 남편분 봤을 때 딱 폴스가 선비튀기가 나서 선비 아 그래요? 뭔가 일을 안해도 진중해요 실제로 일도 잘 안하고 일을 안해도 뭔가 아우라가 풍기는구나 아우라로 먹고 삽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많이 샀다 조선 후기 때 한 90% 되는 일단 족보를 샀어요 네 돈 주고 샀어요 양반 족보를 티를 내야 돼 네 돈을 했는데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제사 지내야지 야! 제사 지내자 어떻게 지낼까요? 야! 옆집에서는 홍동백사라고 한다니까 우리 조금 더 화려하게 오 가재수가 그래서 점차 많아지는건가? 조선 안동김씨도 그렇고 진짜 정통 오리지널 유교 제사상 있잖아요 정해놨어요 산 크기는 1m가 넘으면 안되고 오 차 아래에는 말 그대로 차 올리는 거잖아요 네 차와 과일 몇 개만 올려놓고 끝 아 진짜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한 3, 4개만 올려놓고 끝 오 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안동김씨나 이런 정통 종가 댁 있잖아요 네 제사 요리는 남자가 해요 왜 그랬지? 왜냐면 그때는 감히 제사에 올리는 음식을 여자 니네가 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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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워낙 이제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맞아요 약간 안 좋은 의미로 부정탈까봐 여자가 손을 못 댔는데 하여간 제사 음식은 정통 유교 집안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제사 올리는데도 여자 못 들어가 남자들 만들어가지 맞아 맞아 절도 못하잖아 지금 남편이 TV에서 자빠져가지고 아니 거실에서 자빠져서 TV 보고 싶다 그럼 바로 일으키셔가지고 여보 양반집이 되려면 당신이 전부 쳐야 됩니다 그럼요 당신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네 유교 제사 음식상에는 기름진 음식을 올리지 마라 라고 나와있어요 아 그건 왜 그런거에요 건강에 해로워 아니 건강에 해로운게 아니라 정말 심플하게 올려라 뭐 나물이든지 이런 식으로 나물 나물이 얼마나 손 많이 가는데 어쨌든 심플하게 올려라 기름진 음식이 올라가면 왜 올라가냐면 이게 절간정통이에요 절 스님들 스님들 절에서 원래 기름진 음식 못 먹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고기는 못 먹지만 야채나 이런 것들 스님들도 기름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기름기 보충하려고 버섯 굽고 버섯이라든지 야채 이런 거를 이게 밀가루 반죽해서 기름에 튀겨서 먹었어요 스님들 절간 음식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의 제사상과 클로스가 되면서 이게 올라가게 된 거라니까 이게 그렇구나 어쨌든 전통 무교는 아니거든요 전통 무교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설 제사상에 퀵퀵 볶음밥을 올리려고요 이게 딱이거든 기름 한 방울 없이 여러분 3분이면 아 그거 여기 또 좋은 거야 그거 햄 야채볶음밥 김치볶음밥 이 두 가지 맛도 골라서 우리 조상님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개 올려놓으면 되겠네 딱 그러니까요 그냥 야채볶음밥 김치볶음밥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아 요즘에 배가 고프다 그리고 설 때 이렇게 음식 많이 해놓으면 괜히 아깝고 버리니까 맞아요 키키 볶음밥 금방 꺼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새 팩이 8,900원 김치는 9,900원 우리 오장 쇼핑 가시면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여러분들의 비상식량으로 키키 볶음밥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키 볶음밥과 함께 우리 조상님들께 아주 귀한 음식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고창 좋은 장어즙으로 이거 이제 그 술 대신에 이걸 쫄쫄쫄쫄 따라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조상님들 기뻐하시지 조상님이 관에서 이제 나오시지 너무 이제 기가 세져가지고 단백질이 풍부해가지고 난리 나는데 우리 교수님 이거 한번 장어즙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지 진짜 장어? 보통 장어즙이 아닙니다 되게 잘 만들어지지 10시간 이상 우려냈고 한약재 25가지 들어가 있고 대추생강이 들어가 있어서 우선 맛이 전혀 비리지 않고 아주 깔끔합니다 대박 보통 다른 장어즙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장어액기스마 5%, 6%이거든요 오 아쉽습니다 33%야 이거 3분의 1이 장어예요 심지어 국내산 장어입니다 그 밖에 국내산 단기, 청궁, 작약 등등등 여기에 너무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있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그리고 거의 20kg 넘게 빠지셨거든요 다이어트 중이신데 확실히 살이 빠져서 보기에는 이제 좋지만 어쨌든 기력도 많이 쇠하고 영양도 부족할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이렇게 딱 고창 좋은 장어증으로 채워줘야 돼요 활력과 고단백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장어를 싫어하시는 분들 특히 민물장어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싫어하냐면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세요 전혀 없어 깔끔해요 피부관리, 면역력, 활력, 우리 남편의 정력까지 고창 좋은 장어증, 손질장어, 초벌장어도 파니까 장어하면 이제 여러분들 고창 좋은 장어로 장어 구입까지 장어증부터 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절에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전부 치고 음식하고 이러다 보면 몸에 엄청 음식 냄새 많이 나거든요 맞아 이럴 때 버텍스 넘버원 샤워젤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샤워하는 시간이 내 힐링 시간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버텍스 넘버원의 사장님의 철칙이 철학의 체험이 곧 마케팅이다 이번에 핸드밤이 품절이 됐어요 그 정도로 버텍스 넘버원의 제품이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 냄새 진짜 죽인다 이거 좋죠 그리고 이게 한번 구매를 일단 핸드밤이나 립밤으로 입문을 하셨다가 와 이 제품 찐이다 라고 느끼셔서 샴푸 뭐 바디워시 바디밤 그리고 소중한 부위를 관리할 수 있는 엠존 케어까지 아예 버텍스 넘버원에 푹 빠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특히 샴푸는 뿌리까지 살아나고 너무나 안전한 성분이라서 저희 25개월 아이도 같이 쓰거든요 네 아 나 좀 궁금한데 뭐부터 써볼지 버텍스 넘버원에 샴푸부터 한번 써보시면 오정TV 보고 구매했습니다 하면 키트 엄청 챙겨드리니까 네 체험해보시고 찐 버텍스 넘버원에 팬이 되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성퀸 교수님과 함께 오늘 명절 이야기 아까 잠깐 앞에 했고 사실 오늘 주제가 따로 있어요 뭐죠? 명절에 이런 주제여도 되나 싶은데 자 유명인들의 이상한 성적 취향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명하잖아요 저의 성적 취향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저는 본인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좋아하고 저는 위에를 제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우리 교수님은 교수님은 네? 아니 본인은 물어보고 본인은 대답도 못하고 위 아래 여자가 위로 올라오는 거 싫어합니까? 아니 유명인이라고 제가 말한 것 뿐인데 뭔 소리 하는 거지? 더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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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1000배 유명하신 더 유명한 오늘은 JFK 아니 난 성퀸 교수님께 궁금한데 아유 궁금하면 다 쳐요 솔직히 성욕이 없죠 저는 이분의 일하는 느낌을 보면 난 있을 것 같은데 성욕이 없을 것 같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느껴져요 그거는 봐봐 진짜? 그게 몇 살 때부터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대? 정말로 아무리 야한 얘기를 들어도 뭐 아무리 앞에 마린니 먼너가 앉아있어도 별로 큰 가뭄이 그냥 강호동씨와 똑같아요 과거에는 이성에게 관심이 많았죠 젊었을 땐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인기도 많았을 것 같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유 뭐 20대 때만 하더라도 클럽에 가면은 플로우에서 30cm 떠 있었어 내가 항상 이렇게 왜? 춤춘다고 그럼 지금은 여성들이 스킨십을 하거나 허벅지 안으로 손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전민기가 만지느냐는 똑같아 진짜 그 정도로 감흥이 없다 이게 점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인기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중성화가 되는 것 같아 확실히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나고 정말 여고생같이 낙엽대굴대굴 구르는 거 봐도 눈물이 나고 센치해져 이렇게 너무 안타깝네요 결국은 자기 성적 취향 얘기 안 해주네 지금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라는 게 없어진다니까 그럼 젊을 때 한창 때 한창 때 썸킴의 어떤 그런 취향이라든지 뭐 특별히 좋아했던 패티쉬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특별 방송을 하나 자자자 있긴 있습니까? 있긴 있냐고 그때 말씀드릴게 알겠습니다 엄청 피해가시네 자 그렇다면 유명한 정도면 나도 다 아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존 에프 케네디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마리님 번호랑 사귀었고 아닌가 바람 폈지 바람 폈지 총 맞아서 죽었고 암살 당했고 암살 당했고 아버지가 유명한 그 밀주 사업 했었던 마피아랑 연결된 오 정확해요 그렇죠 그렇죠 밀주술? 그니까 몰래 술을 몰래 만들어서 갖다 팔았어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이게요 그 존 에프 케네디 집안이 미국은 영국인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영어 쓰잖아 영국인들이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무슨 호호 타고 가잖아요 배 타고 메이플라워 호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눈이 똑똑해 내가 오윤회보다 이만큼 나 영국인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럼 누가 만든 줄 알았어요 어 그 아 독일인이면 독일어 쓰겠지 지금 야 이 힐리비 야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랑 영국은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가 아니라 그 청교도라고 있어요 청교도라고 있어요 청교도라고 진짜 원칙주의자야 깨끗한 나는 신과 다이렉트 소통을 한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였냐면 그 헨리 8세라고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이혼하고 부인 죽인 이상한 또라이 왕이 있어요 그 앤블린 앤블린 영화 앤블린 영화 아 앤블린 앤블린 그 영화가 야하거든 앤블린은 제가 알거든요 속옷 브랜드 천일의 앤블린 아 근데요 헨리 8세라고 약간 정신세계가 이상한 왕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캐서니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이에요 왕비 근데 아들이 안 낳아 내가 아들 잘 낳아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응 저 아들 낳았잖아요 그럴 때 딸 낳으면 어떡하려고 딸도 낳았고 근데 다산의 상징 다산의 상징 다산 정야경 정야경은 정야경은 저의 조상입니다 헨리 8세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아 헨리 8세가 짜증나는 거죠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캐서린의 하인이 있었어요 여자 하인 앤블린이라고 하녀 접근하는 거야 헨리 8세한테 어머나 이혼을 해야 결혼하잖아 그렇지 법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은 로마 카톨릭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한테 전화한 거야 헨리 8세가 전화해서 교황님 나 결혼 다시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이혼 좀 허가해 주시오 안 돼 안 돼 그렇지 카톨릭은 지금도 이혼이 안 돼 네 오 그래요 답답해 근데 내가 카톨릭 신부 되려고 했잖아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진짜 아 진짜로 그래요 정말로 나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근데 뭔가 어울려요 비주얼적으로 지금 딱 그 사복을 입은 신학교 가려고 해서 진짜 신부가 되려고 사제가 그때 내 그 얘기를 그 당시 내가 고등학교 때 그 당시 신부한테 진짜 신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임 신부한테 신부님 저도 신학교 가서 저도 신부님 되고 싶어 습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신부 되면 수녀랑 바람난다고 그치 되게 재밌겠다 신부랑 수녀랑 바람나는 스토리 그래서 이제 교황한테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되네 오늘부터 우리 카톨릭 아니야 아 바로 종교를 교황이랑 연 끊어버려요 대단하지 종교를 따로 만들어 해미 8세가 무슨 종교예요 성공회 성공회? 들어봤자 성공회 성공회대학교 그게 그거야? 어 이게 종교예요? 그게 이 해미 8세가 자기 이혼하려고 만든 교회예요 성공회가 네 그래서 한여랑 결혼해서 로마 교황이랑 연 끊고 성공회라는 거 하나 만든 다음에 앤블린이랑 결혼해 네 아들이 안 낳아 그래 쉽지 않아 그 헨리 8세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나봐 안 낳아요 딸 계속 낳고 유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열 번째 헨리 8세는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간통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여한테? 지금 부인이지 앤블린 앤블린한테? 딱 천일이에요 이 헨리 8세와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가 천일이거든요 그래서 천일에 앤 천일에 앤 죽였어요? 목 쳐 죽여요 어 나쁜 색 아들 몰랐다고 또 두 번 결혼 더 해 결국은 아들 낳긴 아들 낳는데 아 낳았어요? 성공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졌잖아 지금요 영국에 있던 종교개혁가들이 처음에 박수 친거야 새로운 종교에 대한 야 우리 썩어 빠진 로마 카톨릭은 이제 우리도 벗어나겠다 우쌍쌍쌍쌍 했는데 아시다시피 성공회랑 카톨릭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이름만 바꾼 거니까 거기서 신분이 믿고 미사 올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내 탓이온 내 탓이온 내 탓이온 똑같아 근데 이혼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가?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가들이 뭐야 이거 로마 교황이랑 연 끊었다며 왜 다 똑같아 이게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한 거야 해니팔스 할 때 진짜로 개혁 좀 하라고 해니팔스 저 새끼야 뭐냐고 가장 떽떽거리는 놈은 누구냐 했더니 청교도 애들이에요 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이거 엄청나게 박해를 해 그렇지 청교도 박해 그래서 청교도들이 야 우리 영국에서 못 사야겠다 그래서 도망간게 미국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제야 미국의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청교도인들이 인디언데 다 죽인 거예요? 원주민들? 야 이런 정말 나쁘다 아니 청교도인들 뭐 이러고 결국엔 다 죽여요? 야 이런 육감 정말 대단해 진짜 제 육감 얘기거든요 오 섹시야 봐봐 청교도 애들이요 1620년 지금의 보스턴에 상륙을 해요 네 근데 보스턴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에 겁내 춥거든요 얘기가 네 이 미친놈들이 배 타고 오면서 농부 한 명 안 데려오고 어부도 없고 낚싯대도 하나 안 갖고 온 거야 네 하필이면 11월에 도착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정말 싹 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요 네 뭐가 있어야지 거기 거기 벌판에 그때 그 동네 보스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불쌍하니까 먹을 거 줘? 어 자기들이 먹는 옥수수 나눠주고 농사 짓는 법 알려주고 어머나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를 요리해서 줘요 네 칠면조 칠면조는 미국 원산지에요 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칠면조를 줘요 이렇게 먹으라고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초기 자기들이 배운 옥수수 재미법을 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지어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렇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옥수수 요리를 하고 너희들이 분양해줬던 그 날지 못하는 칠면조를 요리해서 같이 밥을 먹어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례인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아 미국 역사책에서도 여기까지만 말을 해요 이 나쁜 놈들이 네 그 다음은 다음 스토리가 뭐냐면 점점 꾸여꾸여 넘어온 거야 영국에서 보스턴에 괜찮은 땅 찾아 땅 개발했대 그래서 불왕자들 강도들 죄수들 그다음에 또 다른 청교들 싹 다 보스턴 지역으로 넘어오니까 네 점점 대가리 수가 많아진 거지 네 먹을 게 없잖아 지들도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도움 줬던 원주민들이잖아요 네 그 땅을 점점점 침범을 해 결국에는 야 쟤들 다 죽이고 쟤들 거 우리 먹자 해서 완파노아그족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럼 거기에 청교도인들도 포함되어 당연하게 청교도들이 주도를 했어 그럼 너무 모순이다 이건 다 지옥가 요거는 미국 자기인들도 치부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는 섹트니까 방금 우리 윤혜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윤혜도 알 정도인데 지금 인디언 학살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청교도인들이 중심이었다 그래가지고 대서양 연안에 영국 식민지들이 쭉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얘네들이 이제 슬슬 인구들이 꾸렸고 몰려오니까 영국인들이 점점점 서쪽으로 땅따먹게 들어간 거야 네 동부에서 서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족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기병대가 와서 얘기한 거야 몇 월 며칠까지 너거든 싹 다 남녀노소 다 이동하라고 영국군이 어 그때는 이제 미국 건국한 후에 아 건국 후에 그러니까 미군들이지 아 건국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영국인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한 거지 이제 미군이에요 네 수족 남녀노소 400km를 걸어서 이동하라고 해요 근데 어디로 그러면은 어디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가다가 다 죽으라는 얘기에요 아 그렇네 애들 할머니 다 400km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라는 건데 4km도 힘든데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수족의 추장이 웅크린 황소 시팅불이라는 추장이었어요 네 결정 내리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까 백인들과 싸우다 죽을까 싸워서 죽을까 싸워야지 싸우다 죽자 그래서 기병대와 맞서 싸워요 네 그거를 그린 영화가 케빈 코스트가 나온 늑대화의 춤을 늑대화의 춤은 그게 뭐뭐뭐와 하는 그 수족의 이름 짓는 방식이거든 아 뭐뭐뭐와의 뭐를 이렇게 늑대화의 춤을 웅크린 황소 늑대화의 춤을 이게 지금 봐도 그렇게 재밌다던데 전 안 봤는데 오늘 봅니다 이번 추석 아 이거 설 연일에 서울때 같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은 미친놈들이라니까 혹시 미국 큰 바위 얼굴 산 알아요 대통령 얼굴 이렇게 그 몇 개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몇 친구 중에 큰 바위 얼굴이 큰 바위 얼굴 산이 있다고 유명한 곳이잖아요 링컨 얼굴 있고 조지 워싱턴 얼굴 있고 돌산에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해서 해놨어요? 미국 국립공원이에요 마운트 러시모어라고 맞아맞아 러시모어라고 미친놈들이라니까 그 러시모어 산 있죠 지금 미국 대통령 얼굴 새겨놓은 산 이 수족이 영산이에요 신을 모시는 근데 거기에다가 일부러 어그다 만든 거야 모욕을 주려고 딱 이걸 하니까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이토 히로부미 동상 세우는 거 그렇네 나쁘네 진짜 그래가지고 수족의 후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80년 전쯤에 돈 모아가지고 조각한 사람 있잖아요 마운트 러시 조각한 사람 편지를 쓴 거야 우리도 크레이지 홀스라고 우리 수족의 영웅이 있는데 같이 미국 애들은 4명이지만 우리는 딱 한 명 크레이지 홀스 하나만 그 옆에 하나 조각 좀 해달라고 근데 돈은 없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해주시면 안 되겠냐 거전에도 괜찮다 이 사람이 감동받은 거야 내가 뭐 했나 이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폴란드계 미국인인 영국사람은 알겠어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돈 안 줘도 된다 내가 하나 크레이지 홀스 동상을 석상을 만들어 주겠는데 4개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겠고 우와 근데 안 됐죠 만들다가 죽어요 이 사람이 아 이 작가가 죽어요? 죽어 그리고 돈이 다 떨어져 돌 돌 돌?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이 작업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수족이 지금도 해 모금을 이건 좀 알려야겠다 널리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가면 앞에 모금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국 마운트 러시모그 대통령 사항 그거는 미국 북부 패키지 가시면 꼭 들어가거든요 가신 김에 바로 옆에 있어요 크레이지 홀스 거기 공사 아직도 공사하는 장 모금함에 뭐 20불 단돈 20달러 그래 맞아 넣고 싶다 진짜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어 아까 윤혜 씨가 말한 거 인디안 학살 했다니까 네 이 말 한마디 근데 이런 뜻하지 않은 질문 때문에 이런 깨알 정보까지 알게 돼서 오늘의 본론으로는 언제 넘어갈 수 있는 걸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또 미스테리 하면서도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대통령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인데 잘생겼어 잘생겼어 케네디가? 잘생겼던데 나는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맞겠지? 마리님 말로 케네디 이 사람 동생이란도 아 맞다 마리님 말로는 예쁘죠 케네디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남자다 어때요? 멋있는데요? 괜찮은데 남자답게 생겼는데요? 건치네 건치 이가 하나도 12개가 보이네 근데 대통령인데 이 정도면 엄청 준수하지 우리나라 대통령 어 현직 대통령 아니 그니까 봐봐 초라포보다 훨씬 낫지 어 훨씬 낫는데 근데 존 에프 케네디 이 사람이 뭐가 있었습니까 존 에프 케네디가 집안이 아일랜드계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아일랜드계라는게 왜냐면 영국인과 아일랜드는 서로 왼수야 싸이가 안 좋아 일본과 한국같이 음 아일랜드가 영국 옆에 있는 섬나라거든요 네 영국으로부터 800년동안 식민통치를 받았어 우리는 36년 가지고 일하잖아요 네 800년동안 식민통치를 받았어 얼마나 뿌리 깊겠어 그렇죠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영국 좋아하냐 그러면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안 좋다 근데 아일랜드계 영국인들이 나빠 진짜 아일랜드 섬 전체에다가 이제 100년 넘게 감자를 심었어요 왜요 호텔에 또 자기들 먹으려고 아 진해 땅에다 심지 진해 땅에다 밀재배하고 거기 감자를 심으면 약간 토 지력이 하라고요 지력 안 좋아져요 땅에 힘이 떨어져 아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한 거구나 양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아일랜드에 심어버린 거야 너희들은 굶어죽든 말든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은 빵은커녕 근데 자기들이 이제 영국에 수출하고 남은 찌꺼기인지 감자 먹고 산 거예요 불쌍해 근데 1840년에 감자 역병이 들어 아일랜드에 그나마 있던 감자도 못 먹어요 기록엔 1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에서 네 그 정도로 영국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안 좋은 억가심장을 갖고 있다 근데 그 때 아일랜드 주민들이 한 150만 명 정도가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굶어 죽을 바에는 저기 신대륙 뭐 미국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일하다가 굶어 죽자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요 네 갔는데 다 영국인이네 아 우리가 싫어하는데 미국은 영국인들이 만들었잖아 생각해봐요 딱 뉴욕에 있는 영국인이네요 아일랜드 거짓들이 배 타고 왔어 야 너희들 여기 뭐 하러 왔냐 아일랜드 거짓들아 지옥 같겠다 열받는데 열받는다 아 진짜 차별 많이 받았어 아 그랬구나 오늘 이번에 또 영화 보세요 그 탐 크루즈랑 니콜 키드만이 나온 Far and Away 라는 영화 있거든요 진짜 옛날 영화잖아요 진짜 옛날 영화 그게 딱 요 때 그린 영화에요 아 오 그 두 부부가 탐 크루즈랑 니콜 키드만이 아일랜드에서 강좌 대기금 때 넘어오는 스토리에요 아 그때 아일랜드에서 배를 타고 오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거예요 어 내가 미국 가서 난 반드시 성공한다 난 영국인들에게 복수할 거다 그 사람이 바로 케네디의 아빠 케네디의 증조부 할아버죠 증조부 멋있다 근데 증조부 할아버지 무슨 무슨 케네디에요 네 도착을 해 근데 일찍 죽어요 아들을 하나 낳아요 네 미국에서 네 이제 그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빠 아빠 네 아빠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그 사람이 뭘 해서 성공합니까 할아버지까지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때부터 그때까지는 거지였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가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돈을 엄청 물어요 뭘로 술 몰래 파는 거 이때 금주법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몰래 그게 말이 돼 금주 나라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게 그러니까 끊으라고요 제발 좀 술 좀 소주 좀 술은 못 끊어 금주법 때문에 근데 안 잡혀갔네 아일랜드 사람인데 어떻게 뒷돈 주고 뭐 막 이것저것 했지 그때 1920년대 때 미국이 금주령을 내려요 청교도들이 미친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술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하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음지로 음지로 지하 바 이런 거 봐봐요 이제 술은 불법이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당연히 천정부지 모르고 올라가는 거지 밀주니까 아저씨 위스키 있는데 사실까요 얼만데 한 병에 백만원 뭐 백만원 싫어 말고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살 사람 많아 이거야 이게 엄청 돈에 막 그래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게 스윙재즈에요 음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술을 먹었거든 네 그때 마피아들이 다 운영을 했어 술집을 야 분위기 좀 뛰어봐 그래서 어떤 분위기요 재즈를 좀 신나게 아 그래서 스윙재즈 아 그때 탄생을 했어 오 그때 밀주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 대표적인 게 알카포네라는 아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가 있어 이탈리아 마피아 네 밀주에서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어 마피아는 아니지만 마피아를 끼고 밀주를 판매해가지고 엄청 부자가 거부가 된 진짜요 그리고 뭘 결정하냐 네 나는 이 나라 정계 진출하겠다 그렇지 근데 발목이 딱 하나 잡혀 뭐죠? 밀주 제조 그렇겠지 근데 그걸로 돈 벌었잖아요 쿨하게 자기는 포기해요 내 아들이 그렇지 내 아들들 너희들이 대신 정계 진출하라 그래서 막 돈을 이제 막 밀어붙이기 시작합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다 하버드 가라고 실제로 그래서 케네디가 하버드를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케네디의 저는 궁금한 게 이상한 성적 취향이 언제 나오는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밀주를 하던지 말던지 봐봐 네 아버지가 미친놈이었어요 조지프 케네디가 다 미국 전계에 나갈 내 자식들인데 오점이 있으면 안 돼 딸 로즈마리 케네디라고 있었는데 이 자폐의 정신이 약간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뭘 시키냐면 전두엽을 잘라버려 어 우와 진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전두엽 자르면 약간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나봐 그 당시 의술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두 개구를 열어가지고 잘라버려 뇌를요 로즈마리 그럼 딸이 죽었어요? 70년동안 갇혀 지내요 말도 못하고 그 정도로 우리 딸의 장애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군요 그리고 아들이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이후까지 절대 그런 딸이 존재한다는 거 절대로 얘기해요 숨겨요? 숨겨요 불쌍해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도 케네디가 약간 뭐라고 할까 건치 얘기하고 건강해 보이잖아 진짜 몸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아파요? 안 좋아? 특히 에디슨병이라고 해서 어? 왜? 들어봤는데 똑똑한 에디슨이 아니라 아 똑똑하면 병에 걸리는 거구나 그치 에디슨병이 뭐예요? 호르몬 결핍으로 약간 살이 안 찌는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돼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몰래 네 케네디가 스테로이드 주사 뭐라고 절대로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는 건강한 아이라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몰래 몰래 맞아 근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강제로 투입을 당하면 어떤 그 부작용이 있냐면 척추가 골다공증이 와요 척추가 어머나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극심한 요통에 시달려 죽었어요 아 허리가 늘 그럼 허리 안 좋으면 케네디 대통령이 되게 여성 편력이 심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케네디는 죽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 카드나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더 변태스럽게 아 그럼 일단 여성 여성 상위만 가능하겠다 나랑 좀 잘 맞을 수도 있었겠는데 저는 남자 허리를 안 움직여도 되거든요 케네디랑 딱 맞네 그렇네 아 진짜 속고감 좋았겠네 마린님 먼노가 또 리드를 잘 해줬겠네 그러니까 잘 맞지 않았을까요 허리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게 근데 아까 스테로이드제를 억지로 투혈하면은 요통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골다공주 골다공주 때문에 어쨌든 억지로 하는 건 좋지 않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남성 호르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맨피던스 120입니다 자 존 에프 케네디가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이거를 한방하듯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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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수님도 이거 드려야겠다 남성의 길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다섯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 요것만 담은 거예요 오오 이렇게 좋은 오자를 환으로 만든 맨피던스 120 네 먹기 좋게 되어 있죠 교수님 오자를 먹으면 고자가 안된다 오 그렇지 오 좋아요 씹어드시지 마시고 물로 삼켜드시고요 아니 물로 삼켜드시고요 네 또 미리가 3mm 작은 환이라가지고 먹기도 편하고 햇섭 인증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아주 안전한 제품입니다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없는 분들 네 만사가 귀찮으신 분들 자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면 너무 좋고 1600-1916으로 전화하시거나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타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이거 아까 오자를 먹으면 고자가 안된다 이거 되게 있어보이게 오자식 불고자 어떻습니까 이게 사자성화되버려요 오자식 불고자 육자성어 육자성어 오자식 불고자 맨비너스 120으로 활력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떨어진 기력 특히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다 뭐 독감이다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면역을 잘 챙겨줘야 하는데 그럴 때 좋은 것이 바로 산양삼 순백입니다 이거 진짜 꾸준하게 팔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한 병에 산삼 한 뿌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0뿌리면은 30병이겠죠 1 플러스 1 행사하고 있고 이 산삼은 유기농 인증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여기는 좋은 인증을 다 받았을 만큼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사람이 씨만 뿌렸고 자연이 키웠기 때문에 아 믿을만한 산삼 뭐가 없을까 하시면 산양삼 순백으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정쇼핑에서 무료배송이고 1 플러스 1에 사은품 아주 괜찮은 거 가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설 명절에 고생한 우리 부모님께 한 박스 한 박스씩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상의를 선호했던 대통령 이라고 기억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도 조지프 케네디도 그렇게 바람을 많이 폈어요 네 아들도 진짜 겁내 바람을 핀 거예요 겁내 바람을 폈는데 누구는 누구를 알아본다고 저 바람피는 젊은 정치인 일단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고 내가 저거 하나 물어볼까 했던 야망이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제클린 케네디 영 부인 워낙 유명하고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이분이 제키백의 제클린 케네디 맞아 제키백 의도적으로 접근했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제클린은 미국인이에요 그 여자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나는 전세계를 호령하는 여인이 되겠다 약간 힐러리 클린턴 같이 원래 뭐 하던 여자였어요? 기자였어요 기자? 원래 좋은 집안인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한 다음에 어렸을 때 컸어 근데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기자니까 정치인들 모임에 갔겠죠 알아봤구나 쟤 물어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집안도 괜찮아 아버지 쟤 버리고 어떻게 꼬셨을까? 또 지금 그때 마침 젊은 상원의원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제 꼬시자 근데 이미 제클린은 약혼남이 있었어 월스트리트의 금융맨이야 어머나 어머나 어? 금융맨 나 좋아하는데 여의도의 금융맨을 좋아하는데 금융맨 버렸어? 버렸어요? 금융맨 바로 버려버리고 오 바로 갈아타 그냥 접근을 해요 갈아타기게래 그래서 사귀는데 사귀는 동안에도 겁나 바람을 피는 거예요 케네디가 케네디가 허리도 안 좋은데 바람을 어떻게 폈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가 봤을 때는 여자애가 괜찮은 것 같아 똑똑하고 쟤나 우리 며느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바람필 때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금융치료 해줄 테니까 붙어 있으라고 13억인가 얼마를 줘요 한번 바람필 때마다? 괜찮네 시어머지 괜찮은데 시어머지 괜찮은데 시어머지 사때네 흉치료 괜찮아 괜찮네요 그래서 버텨 버티지 한 3년 동안 계속 사귀만 한 거야 네 분명히 나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케네디가 왜 나한테 결혼하다는 소리를 안 하지? 극약처기빵을 내려버려요 뭐죠? 한참 달아올라 했을 때 영국 취재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가서 안 와요 아 밀당을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그때 이제 정말로 달아오른 거지 어 없어 보니까 정말 소중한 거 알겠다 그래서 전화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케네디가 영국 가 있는 영국 연단에 가 있는 제클린한테 결혼하자고 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을 해 이때는 그러면 상원의원이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바람을 피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담 클로드라고 있어요 마담 클로드라고 얼마 전에 죽었는데 90몇살에 어머나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맞아 맞아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그 마담이에요? 우리가 아는 마담? 포즈예요 그러니까 마담뚜? 마담뚜 포즈 전 세계 모든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인사들한테 소개팅 해주는 포즈였어 넘버원 고객이 케네디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클린이 고백한 거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점심 먹고 4시까지는 그 누구도 못 들어온대요 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심지어 경헌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 대통령 옆에 경헌도 나가라고 점심 먹고 4시까지는 콜거를 부르는 거예요 백악관 안으로 그럼 확실히 내 생각에는 못 풀었네 신의 집에서 부를 것이지 못 풀었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자기가 막 해서 풀면은 이 정도까지는 힘들어 이게 약간 집착이 너무 시네 거의 도착증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나중에 제클린 케네디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남편 저 인간은 케네디는 단 10분을 쉬는 순간이 있어도 그때는 섹스한다 시원찮네 그럼 그것도 언니 스타일이지 근데 아 근데 좀 진짜 실망스럽다 난 되게 지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한 게 케네디가 취임한 다음부터 암살 당할 때까지가 딱 천일이에요 얼마 안 돼 그렇네 대통령 기간 자체가 워낙 짧았으니까 젊은 이미지 임팩트 때문에 쭉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지 케네디가 계속 정치했으면 망했나? 오히려 안 좋았을 후회 평가가 더 안 좋았을 수도 어느 정도였냐면 결혼한 다음에 케네디는 아직 대통령 안 된 거예요 지중해의 크루즈 놀러 간 거야 부인은 임신 7개월 케네디는 아니 제클린은 아악악악 뭐 까마귀야 뭐야 유산을 한 거야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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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남편이 지중해 놀고 있으니까 전화했겠죠 지금 부인 유산했다고 그랬더니 케네디가 그 유명한 명언 아닌 명언하는 악담을 남겨 개소리 아니 내가 지금 가봤자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계속 놀겠다고 진짜 나쁜 남자네 근데도 이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때 옆에 다른 동료 의원들이 얘기해요 네 지금 백악관 입성이 네 목표인 걸 알고 있다 지금 빨리 돌아가라 안 그러면 백악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십퉁 십퉁거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이 케네디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마피아의 애인인 주디스와 연애하다가 또 마피아의 표적이 된 적도 있다면서요? 페네디가 백주 대낮에 차 타고 가다가 암살 당하잖아요 총 맞고 이것도 여러 가지 음모로 설이 많죠 설이 많은데 CIA가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마피아가 죽였다라는 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면 마피아 보스 두목 오야지의 애인을 건드렸어 그거 진짜 겁도 없는 거지 주디스라고 주디스? 다이어트? 아 주디스 주디스 그래서 그게 들켜가지고 아니 들킨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요? 마피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무리 내가 총 갖고 있는 마피아지만 상대는 미합중국 대통령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조져버릴까 맘마미야 하다가 결국엔 죽여버렸다 그런 건가? 뭔가 탐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좀 그런 흥분? 집착? 이런 게 있었나? 보통 마피아 두목의 여자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피아가 우서웠겠죠 왜냐면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마피아랑 같이 밀주도 하고 하면서 좀 가깝게 지내고 하면서 좀 약본 거 아닐까요? 당시의 마피아는 이미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밀주 팔고 할 정도의 마피아가 아니라 거의 이제 권력화되어 있는 마피아였어요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건드렸구나 근데 건드린 거야 다른 것도 아니라 마피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맞아 맞아 대부 보면은 그렇잖아 영화 대부 보면은 명대사가 이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가족을 절대 배부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꼴리온의 패밀리 패밀리야 카톨릭이잖아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마피아는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너무 가정중심적이고 이혼하면 안 되고 근데 저 케네디라는 아일랜드에 와가지고 내 애인 찝쩍 어리냐 니가 가서 죽여버려라 됐다는 설이 있어 근데 이제 존 F 케네디 인생을 쫙 들으니까 좀 허무하네 자기 조상들은 아일랜드인으로 핍박받아가지고 개고생해가지고 불을 잃었는데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진짜 여자 너무 좋아하고 섹스에 미쳐가지고 마를린 몬노 와 연무는 유명하죠 63년도에 케네디가 암살 당해요 바로 한해전 62년도 생일파티 때 뉴욕 메나탄에서 파티를 크게 열면서 마를린 몬노를 불러요 대놓고 이때 이미 마를린 몬노는 되게 유명한 섹시스타로 최고의 스타였지 그때 이제 불러서 처음었나?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쉬쉬쉬 만났어 바람을 폈어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와서 해피버스데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한거에요 잭클린은 얼마나 자존심이 잭클린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마를린 몬노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다니깐 잭클린 바꿔요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영부인 자리 차리자 할 것 같으니까 너 짐 싸고 나가있냐 그때 잭클린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겠다고 네가 와서 한번 너 한번 당해보라고 너 그 고생 한번 당해봐라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파티에 초대를 했어 네 거기서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를린이 마를린 몬노가 미스터 프레지던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불러요 어머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불렀겠지 그래서 그때 입었던 드레스 있잖아요 마를린 몬노가 입었던 드레스가 얼마 전에 경매로 넘어가요 오 진짜요 56억원에 넘어가 누가 샀대? 어떤 박물관에 샀어 우와 그게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드레스야 진짜 마를린 몬노가 이 여자도 굉장히 권력에 돈에 집착을 했어요 원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야 어렵게 살았나 어떤 수준이었냐면 드론 알죠 네 드론? 무인기 네 이번에 날아왔잖아요 우리 드론을 제일 처음 만든 나라는 영국이에요 네 1930년대 때 영국이 무인기를 처음 만들어 이름은 퀸스비 여왕벌이라고 붙여요 이름을 네 이거를 1940년대 때 기술을 미국이 전수 받아 가지고 미국이 또 무인기를 만들어요 네 근데 저쪽이 여왕벌이잖아 네 이름을 이쪽은 여왕벌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수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요 아 수 남자 벌 저도 여왕벌이니까 네 수펄 남자 벌 남자 벌이 영어로 드론이에요 아 진짜 오 저쪽은 퀸스비 우리는 그럼 드론 하겠다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 썬킹 교수님이랑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근데 그거랑 말린 인물로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군수 공장에서 드론을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미국 육군 당국에서 홍보하려고 이제 그 기자를 네 그 국방부 소속 기자를 공장에 보낸 거예요 가서 찍어오라고 사진 만드는 거 근데 여궁 중에 굉장히 이쁜 여궁이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마린 인물로요? 그래서 이뻐 보이는 당신이 나와 오라고 니가 드론 들고 쓰라고 내가 사진 찍어서 국방부 홍보 잡지에 시켰다고 제가요 제가 이럴 되나 그래서 찍었어 이게 할리우드에 보여진 거예요 이게 누구냐고 아 그 애가 마린 인물로예요 일약 대스타가 된 거지 진짜 활리우드에서 사진 한 장으로 사진 한 장 때문에 조립하다가 진짜 예뻤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얘가 헷가닥 한 거예요 어 대통령이 날 사랑하네 나 이 나라 먹어 내 영부인 돼야 될 거라고 그래서 마린 인물로의 죽음 그 썰에는 뭐가 가장 유력합니까? 교수님 그 당시 JFK가 존 F 케네디가 재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 지금 초선이에요 측근들이 얘기한 거지 이 스캔들 가만 놔두면 재선 못한다 아 못한다 그래서 재선 방해가 되니까 없애자 라고 한 게 가장 유력한 썰이에요 아 그럼 정치 쪽에서 어쨌든 손을 뻗은 거네요 그렇죠 다시 재클린을 넘어와 가지고 남편 미친 거 아네 지금요 대놓고 지금 해피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젠트 하고 하고 있으니까 맞바람을 펴요 누구랑 피죠? 워렌 비티 그레고리 팩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배우들과 싹 다 바람을 펴요 짱이다 짱 우와 오 그래가지고요 근데 케네디가 질투 안 해요? 질투도 안 해 거기까지는 근데 누구 때문에 질투합니까? 결정탈 날려요 누구지? 어 난 돈으로 밀고 나야겠다 그랬다 해요 재클린이 돈으로 그래서 그리스 선박왕이 있어요 오 오나시스라고 오 나 들어봤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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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시스? 지금도 지금도 전세계 최고의 선박왕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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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대부분 크루즈선은 다 갖고 있어 네 그 사람 맞나요? 재클린의 친여동생 있잖아요 친여동생이 오나시스의 애인이었어요 결국 이 선박왕이랑 결혼했잖아 결국 이 선박왕이랑 결혼할 때까지가 웃겨요 네 오나시스라고 남자만 보면 진짜 볼품이 없어 키도 재클린보다 10cm가 작고 머리 대머리고 배가 이렇게 나온 아이스야 네 친여동생의 애인이에요 이 남자는 동생을 통해서 접근해요 아 재클린이 야 니 남자친구 좀 같이 만나자 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요 네 와 오빠 키는 작지만 머리가 빛나는 거 너무 눈부신다 어떡하나 사랑에 빠져 아 그 남자가? 순수하네 뺏은 거지 그러니까 동생의 남친을 뺏은 거지 동생의 남친을 뺏은 거야 그 얘기가 케네디 대통령한테 들어간 거야 격분한 거야 거기서 야 너 다른 건 몰라도 아니 너 돈 가지고 나 지금 몇 매기는 거네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싸우는 과중에 암살돼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고 아 케네디가 암살된다고 케네디가 암살된다고 그 장례식 보면 아시겠지만 그 남편 장례식 울질 않아 여자가 그리고 장례식도 패션쇼를 해요 그 제클린 케네디가 제일 좋아했던 브랜드가 발렌티노 거든요 발렌티노 머리끝부터 발까지 발렌티노 그래도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좀 슬퍼라도 하지 그리고 연출까지 해 그때 케네디 아들이 3살이었거든요 아빠 죽었을 때 전 세계 카메라가 다 보고 있잖아 지금 장례식을 연출을 시켜 어떻게 3살짜리 꼬마 보고 아빠 지나간다 경례 딱 이렇게 3살짜리가 경례를 해 아빠한테 아빠 관해 그게 심금을 울려버린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불쌍하다 제클린 케네디 동정론까지 그 내부사장은 모르니까 진짜 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를 잘하는 여자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선박왕한테 가로타서 결혼합니까? 양다리를 또 고쳐 누구랑요? 케네디 남동생이랑 사귀어 음 완전히 아니 남동생은 마린이머노랑도 사귀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많은 걸 공유했네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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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케네디라고 아빠 안 껴서 다행이다 로버트 케네디라고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어요 네 형은 대통령 동생은 법무장관 집안 빵빵하지 동생한테 접근해요 응 접근해요 여자가? 어 케네디가 형수잖아 엑스형수 왜 이게 또 금기거든요 아주버니 왜 그러지? 아주버니가 외로워요 이 여자도 보통은 아니 정상은 아니네 진짜 그래서 사귀어 또 동생이랑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전직 형수랑 사귀어요 난리가 난거야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양다리라고 해야되나? 로버트 케네디와 동생이랑 전직 아주버니라면 사귀고 선박왕이랑 동생 사귀고 이런 식으로 대단하네 이렇게 밀당하다가 결국에는 얘도 암살 당해 누구요? 동생도 암살 당했나? 로버트 케네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박왕이랑 결혼을 하는데 오오 약간 옆에 있는 남자 잡아먹는 상이네 아 보통이 아니네 선박왕이랑 결혼했는데도 이 여자야 나중에 나중에 오나시스가 선박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는 나와 함께 있을 때도 로버트 케네디 얘기밖에 안 한다고 아 진짜 뭔가 애증의 관계였나? 얘는 정말 돈 보고 결혼한거야 오나시스는 나랑 사귀고 있는데 엑스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도 맞나요? 그 선박왕은 여자가 엄청 많을텐데 다음번에 잭클린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어떻게 남자들을 보셨는지 잠깐 봐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 한번 엿 먹어봐 오나시스가 잭클린한테 네 전세계 모든 외신기자 다 오라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해안가 가면 잭클린 케네디가 빨가벗고 누드 목욕하고 있을 거라고 알려줘 사진 찍고 신문 다 깔아 버리라고 오 그렇게 얘기해요? 기자들한테? 그리고 사진이 털러가다 아 진짜로? 실제로 잭클린 케네디한테는 거짓말로 해서 어떻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기자들이 있는 거 모르고 어쨌든 왔을 거 아니에요 언제 가면 잭클린 케네디 빨가벗은 누드 볼 수 있다 오 그러니까 선박왕도 빡쳐가지고 이제 그걸 명분으로 이혼하자 너 뭐하는 거냐고 행실이 지금 잭클린이 이혼하자 했다고요? 아니면 선박 아니 오나시스가 이걸 핑계로 아 너 너 이렇게 누드 사진이 다 전세계에 공개됐으니 난 너랑 이제 못 살겠다 너랑 넌 만날 수 없다 도장 찍어 이혼해 네 이혼을 해요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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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해야지 잭클린 이 여자가 그냥 보내주겠냐? 이 문어 대가리가 배 좀 팔았다고 배는 게 없나? 유산 내놔 그치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한 푼도 안 줘 처음에 진짜 친딸에게 다 물려줘 오나시스가 이 문어 대가리 미쳤나? 그래가지고 소송 소송 걸어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당시에 1500억을 받아내요 대단하네 대단하네 근데 지금 또 찾아보니까 이 오나시스도 죽음이 약간 석연치가 않네 갑자기 75년에 사망했다고 나오네요 아 그리고 오나시스도 바로 죽어버려 아 진짜? 그러니까 잭클린 케네디 옆에 가면 다 죽어 다 죽네 뭐 우연의 일치 있겠지만 마릴린 너머 죽었지 자기 남편 죽었지 시동생 죽었지 문어 대가리 죽었지 문어 대가리 어쨌든 잭클린 보통 여자가 아니다 아니 오늘 이터히로루미 룬신 16세 지금 이건 다음에 하자 시리즈로 나가 시리즈로 나가 아니 근데 너무 오늘 흥미진진했어요 저희 미국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잭클린 케네디가 굉장히 현모양처의 대변수로 알려졌는데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단정한 수트 같은 거 입고 머리 이렇게 헤어세팅하고서 그 여자 어떻게 죽었어요? 암 걸려 죽었는데 자연사구나 암 걸려 죽었는데 죽을 때 막 톡 죽기 싫다고 자기 좀 일찍 죽었어요 아 그렇구나 억울하겠지 그렇게 치열하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지 이 여자도 운명의 소용돌이 안에서 아니 우리가 잭클린 패션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자기 콤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항상 흰 장갑을 쓰고 다니거든요 손이 굉장히 커 이 여자가 아 커 커 손 가리려고 오 그리고 항상 재킥 선글라스라고 해서 큰 거 이렇게 쓰고 다니거든요 얼굴이 커요? 미간이 넓어 이렇게 아 맞아요 살짝 그렇더라고요 눈과 눈 사이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찔러야 돼 아 그래도 남자들이 엄청 좋아했네 뭔가 매력이 있겠지 우리는 눈 사이 널지도 않은데 너도 우리를 여자로 안 봤는데 엄마라고 엄마라고 뭔가 매력이 있나봐 재킬린의 매력이 어쨌든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존 에프 케네디와 재킬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독특한 상황들이 많은데 일본 역사상 최초의 카색스라신 분이에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썬킹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부 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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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